으음... 하... 기업 수송차라니... 우정 맞았어... 우정 수장비면... 우정 수장비면... 스타디움에서 맞을... 어? 그 전에 총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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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도망간다 그냥 한 방이 더 깔끔하다고. 인질이 있어봐야 귀찮잖아. 뭐? 안 들리는데? 뭐? 왜 이래? 아, 미쳐들린다. 그런데 님을 못 믿겠는데? 이 정신아, 이 병신 새끼, 뇌 없는 마자리 새끼! 이 방이 더 위쪽이 덜 들어주는 기술가 되었네요. 여러분도 섬을 걸어, 이 병신에 빠지면 더 위쪽이 덜 재밌는 거 같네요. 아무도 섬을 걸어버렸다, 이 병신에 빠지면 더 위쪽이 덜 넣어버리지 않나? 이 병신에 빠지면 더 위쪽으로 애마리, 이 병신에 빠지면 더 위쪽에서 살ink은 덜 썰는 건가? 어? 어디 갔어, 히브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